안녕하세요. CN병원 물리치료사 이기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희 CN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스페이 데드님의 질문입니다. 혹시 잘 때는 어떻게 자는게 좋은가요? 라고 질문해주셨는데요. 높은 베개를 사용하기보다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길 추천해드리고 수면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목이 C컵을 유지하도록 수건을 돌돌 말아 목 아래에 넣어 주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 다만 주의사항은 만약 수건을 넣어 주무셨을 때 어깨나 팔 저름이 있으시면 중지하시고 베개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의 진실Wh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